이제 우리 시작할 건데요 이 리소스 서버, 즉 페이스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무 클라이언트나 자기의 서비스에 접속해서 사용자 대신에 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그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앱이란 형태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페이스북이 우리한테 우리 서비스에 대한 식별자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우리 서비스의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줍니다 여러분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헷갈리지 마세요 바로 우리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리가 획득하면 그때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서비스를 앱으로서 등록하러 가봅시다 주소는 developers.facebook.com으로 오시면 됩니다 facebook for developers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시작해야겠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my apps라고 되어 있는 내 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나의 앱을 등록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클릭 우리는 Facebook SDK를 이용하니까 저는 저렇게 이름을 적을 거고 여러분은 자기 원하는 이름을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과 관련된 이름은 얘네가 허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앱을 생성하는 버튼을 클릭하세요 크리에이트 앱 아이디, 엔터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잘 통과하시면 되겠죠? 제출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페이스북 로그인이에요 여기 보면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설정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화면이 없다면 이 밑에는 produc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클릭을 해서 역시 비슷한 화면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 로그인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것인지를 적는 부분에서 우리는 웹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부분에는 당신의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이 사용할 웹사이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로컬호스트에 8,000번 포트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건데 여러분은 실제로 서비스를 할 때는 https를 쓰셔야 됩니다 개발할 때는 상관없지만 저장 버튼 누르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넘어오세요 그리고 백버튼 이럴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앱 아이디라고 적혀있는 이거 있죠 저게 이제 우리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예요 사용자 아이디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 즉 우리 서비스가 발급받은 아이디이고요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베이직에 여기에 가려져 있기는 한데 앱 시크릿이라고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제 우리의 앱에 우리 클라이언트의 비밀번호예요 페이스북 상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수업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페이스북의 앱으로서 등록한 거고 그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우리의 앱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페이스북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